아, 근데 저기 노래 잘 맞춘 두 명 있잖아. 여기는 노래 잘 맞춘 두 명 있어요. 저희는 한 수밖에 없어요. 그 노래 제목에 V가 들어가는 노래 정곡과 가수를 나눠 말씀해주세요. V? 박재범의 V. V, 보조 취할 때 그녀는 항상 V. 오! 오케이! 네, 1번째 하시면 돼. 네, 1번째 하시면 돼요.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거? 어! 어! 병찬! 트와이스 선배님의 러브 스페셜. 러브 스페셜. 필 스페셜 어느 거? 아, 필 스페셜이나봐. 야, 나와 임마. 러브 스페셜이요? 아, 미안. 에이핑크 선배님의 러브. 그렇지. L, O, V, E, Love, 이제는 다시는 해. 아, 가사도 알아야 돼요? 야, 그거는 뭐야? 5자, 벽장! 에이핑크 선배님의 러브.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또 시간에, O, V, E, Love. 오케이! 아, 혼나야 돼. 엑소 선배님의 러미날. 러브 미 라이트, 어허. 베이비 러브 미 라이트, 어허. 정답. 저 아까 그거 편집 좀 해주세요. 에이핑크 선배님의 러브 미 라이트, 러브 미 라이트. 러브 미 라이트, 러브 미 라이트, 러브 미 라이트, 러브 미 라이트. 네, 이 부분에. 가자. 에이핑크 선배님, 이제 5을. 이제는 다시 내일. 원, 투, 세, 고, 파이. 난 그거 켜 좀 해주세요. 아니, 우와. 형, 너 봤어? 난 지금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어. V, 야, V 좀 선택 좀 줘봐. 오케이, 자, 가자.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아, 왜 그래 진정해. 형이 줬잖아, 빨리 떠먹어. 태민 선배님의 무브. 뭐였지? 어두운 조명 아래. 모르는 것 같은데. 얘네가 아는 것 같은데. 대리석이 하나 앉아있는데. 아니, 나 왜 안 들어왔는데. 샤이 선배 뷰. 노래 알아야 돼? 샤이 선배님의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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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뷰. 오케이. 근데 이렇게 V라는 단어를, V라는 한 글자만 나오니까. 그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려워요. 틀에 갇히게 돼요. 맞아, 맞아. 그리운 반처럼 그리워하는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노을 선배님의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네가 너무나 그리워서. 오케이. 정답. 내가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아, 그냥 그리운 게 나왔네. 지리 선배님과 자우린 선배님 미싱 유. Baby, I'm missing you. Baby, I'm missing you. Yes. 둘 했지? 하나 남았지? 응. 선배님, 어? 모래를 잘 모르는데. 한번 해봐, 해봐. 그냥 해봐, 그냥 해봐. 맞아, 맞아, 맞아. 승식. B2B 선배님의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너는요? 정답. 아니야, 세준이 형 안 했어. 세준이 형, 나 손에 나가. 둘씩? 해봐, 봐봐, 봐봐. 해야 돼? 아, 기, 그 GIX 선배님의 어피셜 미싱 유가. 어, 맞아요. 어피셜 미시. 뭐지? 뭐지? 말로, 네가? 오피셜 미싱 유. 오피셜 미싱 유. 아니, 아니야. 다녀. 기다리던가. 아니, 그래도 이건 멜로디 맞잖아요? 어, 우리의 전화를. 아, 가사 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요즘? 맞아요. 어?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아직 한국말 배우는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우리 아이, 공화 있는데 얼마 안 됐어요? 똑같은 건데, 그냥 얻어먹어도 되잖아 얻어먹어도 되잖아 날 기다리던 밤처럼 울고 울었던 우리 사이 공배 정답 네가 이번에 날쯤이야 수빈 님은 K-POP을 잘 몰라서 괜찮습니다, 저희 넓은 아량으로 뭐 재미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 재미있게 하는 거죠 고구마 가셨잖아요 저희는 없고 괜찮아요 저희도 좀 먹어야 돼 저희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어야지, 먹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뉴가 돌아가는 노래 수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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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봐 사이 선배님의 뉴페이스 낯선, 낯선, 야자, 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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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스 뉴, 뉴, 뉴 아, 신하 선배님, 브랜뉴 네 모습에 내 사랑을 내게 해도 네가 나를 놓칠 수 있게 깜짝이야, 유튜브 좀 봐야 돼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한번만 더 해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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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다른 거 해주시면 안 돼요? 문제? 근데 우리가 두 개 맞췄어 이미 허 다시 만난 세계 아, 뉴 월드니까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게 네 5월에 저랑 노래 지금 1. 날짜가 들어가는 노래 아, 안 했네 너무 어려워 12월에 계죠 보이지 않는 널 찾으려고 했으다 어, 이거 어렵다 나, 나, 나 생각나는데 너무 어렵고 멜로디를 모르겠어 최은 선배님의 우리 4월이 지나면 헤어져요 아, 정확한 점로 아, 4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세수요 뭐였지? 그냥 돌아와요 아, 4월이 지나면 어? 그때 우리 아무 일도 없듯이 택발끼를 돌려요 다행히 했어? 안 했어 뭐였어? 뭐였지? 아니, 가사 생각이 안 나 허가 선배님의 4월에는 어느새 그쵸 내 눈물도 이 녀석 이 녀석 가사를 모르겠어 생각해 이거 그거 아니야? 들어가잖아, 제목 그, 뭐지? 그, 뭐지? 그, 케이유 선배님의 오늘부터 1일? 뭐였죠?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이 정도면 인정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동점이네 그 자, V, L, O, V V, T, C, T, C 그, 트와이스 선배님의 T, T요 Just like T, T, I like T, T 승시 소, 첫, 아니, 소찬이 선배님의 Tears 찬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시는 말 T, 환희 선배님의 투머로 투머로, 투머로 T, T가 뭐가 있을까? T-스프레스 아, 진짜 생각난다 T-스토어가 왜 나왔나? T-스토어 T 선배님, T-스토어 T-스토어 이제 사랑 더 위 아, 맞네 T-스토어 임장 와, 공기야 이겼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아니 아니, 너 오레오 좋아하는 거 같아 안 된 편이라서? 야, 그게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그게? 어? 제일 어렵다, 세상 어렵다 세상 어렵다 세상 어렵다 나간다, 나간다 야, 너 뭐야? 출격하다 너 왜 그래? 그 와중에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생각났어? 고구마, 얼마나 뭘 먹고 싶은 거야? 어차피 해야 돼 난 너무 배고픈데 나 그렇게 힘들게 왔 거야? 여기 아이스크림도 먹는데 나는 공구고만 안 줄 거야? 내 동료의 비즈니스 실패! 실패를! 저희는 뭐가 그리운 거예요? 뭐가 그리운 거예요? 아, 너네 먹는 것이 그냥 나 배고프다고 그리워하는 걸 보여줘 난 네가 그립다 라는 거야 최진이 잘하잖아 나는 아침은 안 먹었는데 고기는 먹었네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겼는데 나도 먹고 싶어요 그리운 거예요 수빈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저희는 이사가 없어 회장님이 컵밥 내리실 거예요 회장님 회장님 두려운 회장님 나머지도 할 거죠?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제일 어렵고 부담스럽은 거잖아요 먼저 용기 내기도 했고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용기해 앞에 카메라 보고 송티스 한 번만 알리고 드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 답이 좋다 안녕 어차피 나 이거 와, 갑자기 갑자기 왜 이렇게 훅스러운다고? 호 고통받고 있어 어? 바뀌었어 키워드? 어? 야 조용히해 봐 조용히 해 봐 네 조용히 해 봐 바이브 떨어지잖아 아, 바이브 떨어졌어 아 잠깐만 야 본인 가져갔다고 지금 아 나 이거 끝났어 바로 나갔어야 돼 고소한 감자가 왔어요 고소한 감자도 있습니다 말 끊지 말고 자 이제 고구마 먹으러 가도 되죠 아 진짜 너무 분했어 근데 아 키워드가 또 바뀌었어 I will be a right place 난 어쩌나 right here